화장실 꿈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꿈 중 하나로, 그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화장실 꿈은 개인의 감정 상태, 스트레스, 불안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나 해결이 필요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장실 꿈의 의미와 해석을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이며, 생리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꿈은 주로 개인의 감정적, 심리적 필요와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꿈에서의 화장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꿈은 감정의 배출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화장실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꿈을 꾸는 것은 내면의 스트레스나 감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싶다는 심리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감정적으로 무거운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꿈은 때로 불안이나 안전감의 상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더럽거나 고장나 있는 꿈 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개인적인 공간을 상징함으로, 꿈에서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공간이나 프라이버시의 필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긍정적인 변화나 해결의 징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감정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경고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서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개인적 문제 해결을 암시하는 꿈 한 30대 여성이 꿈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며 기분이 상쾌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적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2. 스트레스와 불안을 반영하는 꿈 한 40대 남성이 꿈에서 더럽고 고장난 화장실을 사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감정적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살해 3. 개인적 공간의 필요를 나타내는 꿈 한 20대 대학생이 꿈에서 혼자서 조용한 화장실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꿈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화장실 꿈은 감정적 배출과 정화, 불안과 안정감의 상실, 개인적 공간의 필요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화장실이 깨끗하거나 더러운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꿈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오물 속에 빠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꿈 도련이 중병에 걸리거나 죽을 고비 등 불상사에 부딪히게 된다. 화장실이 없는 야외의 배설하는 꿈 공개적인 일, 작품 등이 지상에 발표되거나 광고된다. 화장실의 오물 속에 빠졌다가 밖으로 나오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매사에 재소가 있으며, 사업의 본성 발전과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화장실의 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꿈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횡재할 수 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높다고 한다. 화장실의 대소변을 치우는 꿈 마음 속에 쌓였던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화장실의 대변이 넘치는 꿈 뜻하지 않은 목돈이 생길 길목이다.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그 근처에서 일하는 꿈 고민하던 일을 무사히 처리하게 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생긴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꿈 원하던 일을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실망하게 된다.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꿈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하여 입신, 성공의 발전과 부위를 누리게 된다.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는 꿈 소원을 이루거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직위가 오르게 된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 발전 번창하게 된다. 화장실에서 대소면을 보는데 나오질 않아 그냥 나오는 꿈 갈망하던 일에 장애가 생기거나 자질을 맞게 된다. 화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재물, 재수, 대통이다. 화장실에 귀중품을 빠뜨린 꿈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나 재물 등을 잃게 된 화장실 욕조 안에서 잉오가 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재물과 돈이 들어오게 될 징조 먹거리, 물품, 횡재 등이 생길 징조 화장실 욕조 안에 담겨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질병이 침러하게 된다. 실물수, 실패, 지출, 불길 등이 있다. 한 쌍의 남녀가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본 꿈 간통 소식을 듣게 되거나 자신의 이익을 가로채려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누군가 대변을 치운 꿈 집안의 근심이 해소되나 재물 등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변비로 화장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꿈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꿈으로 나타난 침리몽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꿈 신분이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승진이나 합격의 운을 암시합니다. 공중화장실을 못 찾는 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암시 꿈 거북이가 화장실 욕조 안에 들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횡재,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